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범야당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데 성공했습니다. 3월 23일 오전에 공개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앞서면서 범야당권의 단일 후보로 선정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어떤 정도의 객차가 났는가란 부분은 양측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밝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과는 오전 10시 무렵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내내 아마 기대를 모으고 결과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오세훈 후보 측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환호를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기대를 모았던 사람들은 실망감을 검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파 진영의 선거 역사상 이렇게 단일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어려운 또 너무나 지난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3월 20일 어제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까지 무선 100%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수는 경쟁력과 적합도 각각에 대해서 1800명씩 총 표본수는 3600개 정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조사의 표본수는 1000개를 넘어서기만 하더라도 상당한 그런 신뢰도를 인정받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이번 여론조사가 모집단 그러니까 야당 단일 후보 선택 과정에서의 유권자들의 그런 선호도를 충분히 반영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격차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서 선출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절충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유선 10%를 여론조사 결과에 포함되는 것을 전격적으로 포기하기로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단일화 그런 절차가 순항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보통 선거 과정에서는 무선과 유선을 적절한 배율로 조합해서 대부분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한 유선 10%를 포함시키는 부분을 포기한 것은 상당한 그런 결심이 없이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패배하는 것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런 오세훈 후보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없었으면 아마 유선 10%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유선 10%를 포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당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당납 결정이 이번 여론조사 전에는 아주 건수한 차이로 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10%포인트를 유선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승리냐 패배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 측의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할 수가 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사실 10% 유선 포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장담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정도 있었던 라디오 방송에서 어젯밤을 그냥 다 설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는 그 자신을 던지는 그런 결정 없이는 유선 10% 포함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의 라디오 방송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회담들이 모두 다 마무리된 전후를 통해 가지고 두 후보가 배석자 없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마 본인들이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1960년생입니다. 묘하게도 현재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60년생이고 오세훈 후보도 60년생이고 안철수 후보도 60년생이고 60년생들이 앞으로 전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세훈 후보로서는 2011년 나라가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권 때문에 당시로서는 소신권 판단을 내렸지만 사후적으로 보면 현재 집권 여당의 권력을 장악하는데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자임했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상당히 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10년간 절치부심에서 다시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구하고 여권의 폭주나 독주에 맞서서 이번에는 범야당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여당의 그런 독주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이번 선거에선 공정한 선거, 투명한 선거, 한치의 의욕과 의심이 없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야당뿐만 아니고 관계자들 그리고 또 공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사회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선거의 투표, 개표 과정에서 일체의 의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두 후보가 다 선전했습니다. 공평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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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